전주시가 전라감영 복원사업에 기여한 최기영 대목장 등 10명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. 이들은 조선왕조 500년 동안 전북과 전남, 제주를 관할했던 전라감영의 옛 위용을 되찾고 최대한 원형으로 복원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시는 밝혔습니다. 한편 이번 전라감영 1단계 복원을 통해 선화당과 내야, 관풍각, 연신당 등 7동의 핵심 건물이 복원됐으며 향후 2, 3단계 복원사업에도 들어갈 예정입니다.